큰일났네, 큰일났어 이거 팔강모 팔강모 산하 네? 필생! 무작캐병 맞겨 후 휴가를 명 받았습니다 필생! 이야 옆에 누구야? 어? 옆에 여자친구야? 어, 아버님! 여자친구 생겼습니다 야 이 자식 이거 어? 야 인마 누구 자식이 이거? 그게 아니라 임신한거 아니야 지금 이거? 그게 아니라 제 얼굴만 보면 오바이트 합니다 그럼 왜 사귀어 왜 헤어져 빨리 헤어져 저 여자도 이상한 여자네 저거 우리 아들이 뭐가 어때서 그래 딱 봐두면 잘생기게 말했구만 그치? 너네가 씻으라고 했어 알았어 빨리 정리해봐 정리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아 정말 아휴 팀 전생 베이비스플일 팀 전생 베이비스플일 탓 야 이 자식아 내가 오늘도 맞을 줄 알아 니 패턴 내가 다 읽었어 이 자식아 오케이 그럼 마감해 이 자식이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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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땡겨 땡겨 이 자식아 땡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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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이 진짜 뭐하는거지 아직 안 끝났어 내 미국친구들 좋 좋 좋 좋 좋 좋았어 쟤는 이 정도면 그냥 때리러 나오는 거 아니냐? 너는 왜 가운데 저걸 또 맞아주고 있어, 인마 그거를? 고맙습니다 야, 니네 이렇게 싸우지 말고 나중에 전역하면 뭐 할지 그걸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아버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제 유연한 몸으로 전역 후에 요가 강사를 할 생각입니다 요가 강사? 이 자식이 유연한 거는 해병대가 더 유연해 이런 몸으로 강사를 할 순 없어 이 몸은 되니? 야, 해보면 될 거 아니야? 너 우리 아들 무시해? 야, 네가 요가 강사를 한번 해보고 네가 저 수강생을 한번 해봐 어? 내가 잘하는 사람한테 돼가지고 그냥 요가건 크게 틀어 주차를 줄 테니까 어, 주차를 줄 테니까 해봐 한번 해봐 야, 아들아 본때를 보여줘 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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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액 해병대는 빨간색이야 이 자식아! 나 진짜 요가 시작하겠습니다 뭐라도 좀 깔아줘야지 빤스는 파란색을 입고 왔네 태극기야 뭐야 주돌아 봐 태극기야 해병대는 빨간색인데 왜 빤스는 파란색을 입고 왔네 좋아요 명상할게요 앉으라고 해야지 그러면 말하려고 하잖아요 진짜 진짜 명상 시작하겠습니다 정육점이야 뭐야 너무 가구냐 꼬치꼬치 진짜 대본 짤 때 안 말 안 하면서 그냥 뭐부터 하는 거야 명상한다고 세 번 얘기했다 이 자식아 진짜 오케이 뭐해 남았을 때 명상하겠습니다 앉아주시고 양손 가슴으로 모아서 합장해서 명상하겠습니다 눈 감아주시고요 음악 틀겠습니다 잘 나왔다 좋습니다 아 노래 뭐야 이거 이 자식아 명상할 때 들으면 좋은 노래 아니야 이거 터키 아이스크림 아니야 이거 아니야 꺼 이거 틀지마 오케이 그러면 자세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이들 아는 자세죠 아이 팬티 좀 올려 아 니가 아쉽게 씹으면 사람들 몰라 난 버려 이게 빨리 해 요가해 요가 어떻게 하는 거야 팬티가 안 올라갑니다 빨리 해 알았어 아 이게 좀 큰 옷을 입고 댕기지 아 진짜 아 좀 하자 아 아 그래 선배님 몸땅이도 큰 놈이고 두 장 깔아주면 한 장만 깔아 아 그냥 넘어갑시다 알았어 빨리 요가해 아 아 아 아 아 진짜 아 요 자세 아시죠 뭐야 이거 남았을 때 남았을 때 남았을 때 으쌰 뭐야 잠시 해봐 몇 대치 자세 아니야 아닙니다 이거 뭐야 뭐야 짬 타이거 자세 웅성웅성 거리지 마세요 왜 정면 보고하겠습니다 이거 뭐야 고추장 불고기야 뭐야 이거 해 뭐 가만 해 이 자세 아시죠 어 네 이 자세 이 자세 아시죠 옆으로 서 옆으로 아까 옆으로 서기로 했잖아 웅성웅성 거리잖아 사람들이 아 이거 어떻게 하나를 못하냐 지금 빨리 옆에를 보여줘 뒤에 아직 많이 남았어 이 자세 아시죠 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어떤 자세라 이게 짬 타이거 자세라고 들숨에 피 날숨에 스 피 스 자 같이 보고 마주 보고 할게요 됐습니다 야 이 자세아 그럼 내 얼굴이 안 보이잖아 한 번만 내 얼굴은 안 보이잖아 한 번만 배려해 주세요 아 나 진짜 아이 진짜 빨리 해 아니 wys 왜 아 어떤 동작을 알려드려도 어떤 동작 알려드려야 되지? 약간 커플료가 이런 거 할 거 없어? 맞습니다 커플 니 대사를 왜 내가 쳐? 나 지금 신경이 여기가 있어요 동작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런 동작이 있어?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자고 다 찝네 진짜 어떤 동작이라고? 틀리잖아! 넘어가자 위로 머리를 반대편으로 하시고 발목을 잡으시고 발목을 저한테 주세요 될까? 이 자세를 한 30초 동안만 버티면 좋습니다 주세요 좋습니다 심호흡하면서 버티세요 버티세요 안돼 안돼 나 올라가 올라가 나가 버티세요 선배님 야 요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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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배님이 놔야지 진짜 어? 아 아니?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